안녕하세요 비전트리블러 입니다 자 어저께 박스를 한 24개 정도 뜯어 가지고 분류를 많이 해 놨어요 종류별로 분류를 했는데요 오늘은 분류한 것들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다시 이제 큰 박스에 담기 전에 이렇게 모아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량도 도대체 몇 개나 왔는지 한번 세볼 겸 이렇게 20개씩 한 묶음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둘째 마리가 오늘 도와주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생 좀 해주세요 오늘 박스가 사실은 이만큼 있는데요 이만큼 있는데 이거 수량이 꽤 많거든요 어저께 새벽 2시까지 거의 이거 지금 작업을 했었던 건데 일단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해결해서 다 묶어 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해서 서로 묶여줍니다 그리고, 처음이냐면겠습니다 세금이 많은 일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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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원래 크기보다 반 이상 되면 사용하는 걸로 잘 깎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조그만한 건 받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빼는 거예요. 별로 많이 못 쓰니까. 어차피 깎아가니는 어차피 다 그럴 건데. 이건 안 되죠. 어차피. 불어졌고. 이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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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. 이건. 이건. 안 깎아진거는 소리 완전 잘 깎아져 깎아진거는 안 깎아진거 같기도 하고 안 깎아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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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뿅 깎아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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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통과? 그럼 언제든 그냥 부러져 마리야 그럼 부러져요 안쓰는 연필 무슨 연필로요? 내가 틀어 여기도 할게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안쓰는데 까먹었다 다섯개 열개 여섯개 이건 다 이렇게 해놨어? 묶어놓은거에요 같이 풀릴거야? 아니요 안풀릴거에요 이건 다 묶어놓은거에요?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누란색도 있고 아빠란색도 있고 아빠란색도 있고 맞아요 부러졌다 중간에 두 퍼포도 있고 두 퍼포도 있고 두 퍼포도 있고 이거랑 이거랑 어젯밤 이거랑 이거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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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진짜 36개 묶음 맞죠? 36개까지 샀잖아. 36개 곱하기 20 하면은 720자루 네요. 720개에다가 10개 정도 더 있어요. 720개에다가 10개 정도. 130개요? 730자루. 우와. 730자루가 됐어요. 되게 많아요. 730자루. 730자루입니다. 730자루. 엄청 많죠? 730자루인데. 이건 이제 워낙은 되게 많은 박스에 있던 건데요. 730자루 요거를 또 이제 나중에 포장할 때 정리해 가지고 연필. 조금만요. 조금만요. 11730개. 자 연필을 이렇게 오늘 정리를 다 했고요. 정리하는데 벌써 40분이나 걸렸어요. 43분. 엄청 오래 걸렸어요. 자 40분 걸렸는데. 오늘 일단 연필 정리는 이렇게 마치고. 다음 주. 또 다른 거 또. 다음번에 또 다른 것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. 안녕. 바이바이.